여러분들 행복하셨나요? 여러분들 아침에 잠시 맨발 접지하셨죠? 오늘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한테는 축복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 연수원에서 이 공간에서 아침부터 이 아름다운 음악에 아름다운 지금 방금 이 춤 사이로 또는 이 몸짓으로 우리 서로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우린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확인을 다시 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각 지위에서도 우리 회원님들 모시고 같이 맨발하시면서 이런 활동들 같이 하시면서 다같이 우리 이런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치유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길이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우리 지도자들 연주하죠. 또 이 지회장들 또 리더들 이런 연주회 이런 거를 자주 못하더라도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합신해 주셨습니다. 합신해 주셨고 우리 특이 공부의 안승목 부회장님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송용 부회장님도 이 박수의 공부장입니다. 연달운동부의 마더입니다. 마더 다시 한 번 박수로 그리고 또 같이 고생해 주신 여러 임원님들 일일이 검형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모두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 행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한치로 지금 비틈이 없이 이루어지고 뒤에서 다 함께해 주신 이 대전 저기 지부 다 한 번 일어나오세요. 대전 지부 대전 지부 대전 지부 첫 경위 자리에서 잠깐 자리 배웠구나 김완필 국장님 그 다음에 이태성 부부님 빈을 하시고 또 저기 내가 이홍란 이강수님 이경선 홍경선 홍경선님 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 박수 그리고 오늘 이 연구원 자리를 미리부터 준비해서 마련해 주시고 막 협상해 가지고 비용을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실무적인 준비를 다해 주신 신성훈 이사님한테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우리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 우리 모두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신 우리 저 어 이재숙 남양우 우리 저 사랑의 주의 우리 넨발동기 국민은혁목목목의 홍보대사님들 자 야 마지막 찰력기사님 어 찰력기사님 아니 이 양희선 이 가이아님 가이아 무슨말인지 아시죠? 가이아 개지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예 이제 앞으로 이 개지의 어머니 우리 저 만우의 두 번째 만에가 될 수 있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셨고요. 박수! 여러분 또 식사하시고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다시 또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둘 사랑의 TVS의 사랑의 목소리와 함께 모두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사각지 일어나셔서 원을 만드셔서 원을 만드셔서 각각 수업을 돌아가셔서 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즐겁습니다. 박수 잘하세요 우리 여기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올라오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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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여기로 돌아오세요. 우리 이렇게 되시고요. 내가 힘들어서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됩니다. 인사하고 옆에 쓰세요. 인사하고 옆에 쓰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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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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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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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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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었소 아래 이었소 이기기에 너무한 우리 만나 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히 해이 우리 오늘 가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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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었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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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장님이 또 마시고 나가시면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여기는 12시 50분까지 입실할 수 있습니다 12시 50분까지 1시에 이제 대용 석가 후배로 이동합니다. 면밤 대자로 행사를 끝난게 아닙니다. 회장님과 호흡을 마치신 우리 국제회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면차를 폐행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시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춤 테라피 하시다가 우리 핸드폰을 좀 어디에 놓으시면 되는데 우리 혜정숙 국장님이 핸드폰 잡고 있습니다. 핸드폰 예 좋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볼펜 각종 집기류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 같이 나오실 때 앞에 모아주십시오. 볼펜 집기류 이제 간다고 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양희사님도 감사드리고요. 면차를 대용하고 시사합니다. 대용하고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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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시 오십분까지 여기 옵니다. 그래서 단시에 여기서 모여서 촬영 맨발로 걸어봐요 놀라스린 촬영 미리 생깁니다 맨발로 걸어봐요 맨발로 접지해요 맨발로 정치해요 맨발로 접지해요 맨발로 걸어봐요 아멘